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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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다고요? 요새 왜 이렇게 끼를 부려? 아니 몸짓이 자꾸 커져? 어머, 봄이 온 것 같다. 아, 진짜 너무 예쁘시다. 와! 요염하다, 요염해. 오! 이제 여유가 생겼어. 오! 호흡 유도하고 있어, 호흡. 오, 좋아. 제주에는 돌멩이도 흔한데 발걸이에 걷어제는 사랑은 없다더냐 아, 잘한다. 잘한다. 달빛이 새어든 영자방아가 밤새 들려는 콧노래가 구성지다 구성지다 음 아 아 콧노래 구성지다 정말 깔끔해. 아이, 구성지다. 콧노래 콧노래 콧노래야. 딱 장착된 것 같아요, 딱. 코를 트로트코로 이렇게. 아 성다더라 제주에 난 아가씨도 많은데 아, 소리 너무 예뻐요. 아, 소리 너무 예뻐요. 바닷물에 시슨 살결 시슨 살결 헛같이 귀엽구나 힘들어진다, 간드러진다. 미역을 따오리까 소나를 딸까 피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걷혀가네 불결에 아 음 물결에 걷혀가네 많이 네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 물건을 매장에서도 팔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곳이 이팟나무 플랫폼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시중에 없는 물건이나 건강식품 등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같은 곳에 흔히 있는 생활용품을 대형마트처럼 저렴하게 판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팟나무 플랫폼 쇼핑몰은 소비자가 곧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의 이익을 소비자인 회원들에게 돌려주는데 하루 한번 매일 정산해서 드림으로 매일 드리고 있다네요 물건을 사야 돈도 주는 거구만요? 아닙니다 회원 가입만 해놓아도 매일 정산할 때마다 전 회원에게 드리니까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전부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입할 때도 돈 한 푼 안 내고 물건을 하나도 안 사더라도 매일 돈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구먼요 맞아요 물건을 안 사도 드리고 물건을 사면 더 드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면 더 주니까 이팟나무 플랫폼은 정말 놀라워요 내 친구도 돈 투자 하나 없이 가입해서 너무 좋은 아버지 여기저기 소문에서 아는 사람들 가입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필요한 생활용품인데 싸고 편리하다고 사다 보니까 그 이익이 나한테 돌아와서 벌써 몇백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더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걸요 무료급식 봉사단체인 사랑의 이팟나무가 이젠 이런 놀라운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군요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그러게 이건 안 하면 바보지 무료 가입에 돈까지 매일 나오는데 나도 알려줘요 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벌써 3만 6천명이나 회원 가입했다네요 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